아깝다 아깝다 예비 VM08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쪽지 보내놔서 다음 할거 봤죠? 네 오케이 안녕하세용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룩말은 뭐고 지브라 쓰는 방법은? R하고 E 지브라 지브라 됐습니까? 지브라 오케이 그 다음에 동물원은? ZOO 쓰는 방법은? OO가 뭐 된다? ZOO 우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늑대는? WOLF 쓰는 방법은? 그렇죠 WOLF OK WOLF OK 물은? WATER 쓰는 방법은? 어? 뭐지? 물에 들어줘 Are you OK? 네 괜찮아? 네 큰일난다 너 너 이래야 핸드폰도 보사먹었지? WATER 쓰는 방법은? ATER very good WATER OK 그 다음에 요구르트는? 요구르트 이래요? 발음이?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? 요구르트 쓰는 방법은? 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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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? 요게타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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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어? 애가 왜 있어? 요구르트 타야? 요구르트인데? 요구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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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젖은 wet 쓰는 방법은? OK w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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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야 wet타 OK 여운은? Fox 쓰는 법은? 안녕히 들어가세요 수고했어요 F O X OK X가 내린 세 가지 소리 뭐였더라? Fox X X는 X는 또 까먹었죠 또 얘기해줘야죠 X는 Z X X X X X X 누가 낼라카나? X 누가 낼라카나? X 누가 낼라카나? O O O O O 완전 빠르게 하는데? Fox OK 그 다음에 YELLO YELLOW 쓰는 법은? Y E L L O O W YELLOW OK 그 다음에 0 X R R 랄 랄 랄 랄 랄 랄 랄 뭐요? 안되겠네 개빈이 딱만 좀 출력대기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섯은 씨씨 쓰는 법은 씨씨 키 X 오케이 X가 여기서 무슨 소리 내고 있어 X X X X X X 소리 C스야 그럼 씨스 어 6 6 6 X가 ㄱ하고 ㅅ하고 ㅅ하고 아이고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선생님이 참 잘못 가르쳐줬네요 난 분명히 그렇게 안 가르쳐줬 것 같은데 X가 뭐? 크스크스 크스크스? 크스크스야? 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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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모양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? 원래 다 똑같은 소리란 말이야 여기서 뭐가 됐어 크스가 됐다고 어? 6 6 이렇게 얘는 뭘까요? 박스 박스고 쓰는 방법은? B하고 O가 조금 O가 무슨 소리 O가 가진 4가지 소리 O O O O 아 어 중에서 여기서 뭐가 됐어? 아 아 됐죠 오케이 요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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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짝대기에요? 뭐 그렇게 하기로 정했어요 어떡하겠어요 오케이 수고했어